갭카페에 왔습니다. 무지카페에 이어서 갭카페도 있는데 티랑 커피랑 먹을 게 있네. 그리고 바로 옆에 갭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둘사람이네. 갭카페.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바로 신주쿠역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있는 거라서 신주쿠역에서 걸어서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곳입니다. 플렉스라는 모래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눈사람, 코넛, 커피. 한 입 먹어봐. 똑같지 않나? 크리스티 크림이겠지 맛이? 뭐 안 들었지? 오리지널 블레이지드 버스. 초콜렛이 있네. 크림? 응. 뭔가 저쪽에 옷이 같이 DP돼있거든? 옷이랑 같이 DP돼있어서 뭔가 되게 힙해. 공간이. 아주 힙한 매장음악이 나오고 나오고 있고. 거룩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